안녕하세요. 지구학의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나 학습 방법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만났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강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학습법과는 조금 약간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이제 올해 수능은 이미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정말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 온 나라가 많이 힘들고 사람들도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정상적인 그런 공부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못해서 많이 힘든 과정을 겪어왔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모습을 같이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올 1년 동안 공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친구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우리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하는 친구들. 사실 이미 한 번 경험해봤던 이런 수험생활을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용기를 낸 것. 그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이미 이러한 생활을 1년 동안에 또 어떻게 반복이 될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 1년의 생활을 나의 목표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큰 용기를 낸 것. 정말 큰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사례에 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이 재수라고 하는 이 1년의 시간을 작년에 내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작년에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그 하루 동안에 시험 봐서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 그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평가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던 그 모습들을 옆에서 누구보다도 잘 지켜봐왔던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결과가 좀 안 나온 친구들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과거에 작년에 오래 못했던 것들에 대한 실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내가 정말 느꼈던 좀 아쉬움을 1년 동안 좀 내가 다시 한 번 나를 위해서 투자해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걸 한 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나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고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옆에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지켜보면은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정말 힘들어하는 게 일단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들죠.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앉아가지고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바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되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비교의식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한 발짝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이미 뭔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현재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비교의식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원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성취를 생각을 하시면서 비록 내가 니들보다 우리 친구들보다 1년을 늦게 그 지점을 통과하긴 하지만 나는 훨씬 더 더 크고 그거 훨씬 더 내가 원했던 결과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나는 대학생활을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그때 1년 뒤에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 그 성적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노력했던 그 결과하고 보상을 얻는 그 순간을 상상을 하면서 항상 다른 친구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만의 길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1년을 더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정말 1년 뒤에 1년 동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1년 뒤에 수능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보이지 않은 불안과 싸우는 건데 그 불안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불안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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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그 불안감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진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도 1년 동안 열심히 할 거고요.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1년 뒤에 충분히 그 노력에 대해서 얻는 결과를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1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스탠드 얼론이라는 글귀가 지금 적혀 있는데 정말 재수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될 겁니다. 자기하고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길을 여러분들 혼자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생님도 있고요. 옆에 부모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방법들,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정들, 이 과정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나를,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에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나 방향이나 그런 공부 방법이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정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심들이 나의 불안감을 키우는 건데 제가 1년 동안 봐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봤던 여러분들 먼저 제수생활을 겪었던 여러분들 선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은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나의 인생이 걸려있고 나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의 길대로 쭉 잘 따라가고 실제로 그 방향이 정말 맞는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정도고 그게 수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믿어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정말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대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열심히 지금 네가 하는 게 올바른 길이야. 그 대신에 한 순간순간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빼고 나머지는 정말 네가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가 갈 수 있는 길로 가. 나는 너를 믿어.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길을 걸어 나갈 때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이때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믿으세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잘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쯤에 성공해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세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는 과정들이 항상 닥칠 겁니다. 불안함들. 하지만 그 불안함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그 하루하루를 매일 좀 열심히 사시고요. 더 이상 내가 만약에 한 번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매우 열심히 사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표로 하는 그 결과 이상 훌륭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만큼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자존감 낮아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만큼의 결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능을 지도하면서 그리고 수능 수업을 지도하면서 현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우리 학생들 가리키면서 항상 좀 우리 봐왔던 여러분들 선배들의 모습에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정말 정직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만큼 이상의 결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공부한 만큼 이상의 결과는 안 나와요. 정말 정직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공부한 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는 시험이에요. 이 말은 꼭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만큼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선생님 수능 당일의 컨디션 수능 당일의 저의 상태 그런 것들까지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할 거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나와서 여러분들 1년 뒤에 다시 이 시점을 생각하면 그때 엄영 선생님이 수능 내가 공부한 만큼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럴 거라고 의심을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나한테 좀 선생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Slow and stead win the game이라고 급하게 마음 먹없이 맙시다. 우리에게는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한 번 겪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그 내용들, 문제풀이 방법들, 과정들을 겪어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세기만 다듬으면 된다고요. 다만 하루하루 오직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이 결국에는 내년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결과로 나올 겁니다. 반드시 좀 느리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 옆에 선생님도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구학이지만 지구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는 다시 여러분들 다독여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원래 길로 가서 정말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그 수능이라고 하는 점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뒤돌아 봤을 때 아 내가 이 과정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다시 돌아와도 이때만큼 더 열심히 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충실히 여러분들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 지치지 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신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선생님 좋은 강의와 좋은 콘텐츠 여러분 힘들 때 언제라도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상담해도 되고요. 선생님한테 그냥 하소연해도 상관없고요. 선생님한테 화든 화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나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울분토에도 상관이 없는데 그 모든 걸 다 드려드릴게요. 그 대신에 우리가 1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도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 진행하고 콘텐츠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 출발선상은 다 똑같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의 가장 끝에서 그 결과의 가장 끝에서 우리 결승점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분명히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옵시다. 우리 손생이 여러분 리그로 다시 한 번 도전하는 우리 재수생이 여러분 화이팅! 우리 재수생이 여러분 우리 재수생이 여러분 우리 재수생이 여러분